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배나 모임에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고 교인들을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축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훈실은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 접수를 받아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